오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어느 가사의 내용처럼 이런 것 같아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삶과 죽음이 뒤섞인 회심의 절기입니다. 아무래도 이 시간은 우리 마음에 밋밋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은 저항하듯 내 삶에서 힘겸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이 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에게 영적인 몸부림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절제와 경건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몸부림이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권한받으신 이유는 하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예수님의 영적 몸부림을 우리 함께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려 합니다. 여완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면서 여완복음의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헬라로 에고 에이미라고 해요. 나는 무엇이다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제가 사순절과 부활주의가 7주 동안 주번지 맨 뒷장에 보시면 7주 동안 나는 주제를 제가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주제부터 쭉 하는데 일곱째 부활주의로 나는 부활의 생명에다까지 쭉 일곱 번에 거쳐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동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정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 그래도 에고 에이미에 맞춰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정했지만 그 제목이 좀 평이하기는 하죠. 그런데 제가 확실히 도전적인 설교 제목을 하나 보았는데요. 설교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런 제목이었어요. 동도 여러분, 예수가 밥 먹여줍니까? 예수가 밥 먹여주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6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과 세상의 갈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과 7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6장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의 갈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자신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야? 라는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예전에 유행했던 유머 가운데 냉장고에 코끼리를 집어넣는 방법 그런 거 있더라고요. 비춰주시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첫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세 번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인데 이거 새로운 버전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대학 교수들은 조교한테 시킨다 이거고요. 의사들은 인턴한테 시킨다 이거고 경찰은 보니까 토끼를 잡아 코끼리라고 세뇌시킨 다음에 감옥에 감방에 집어넣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다가 제가 충격적인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목회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목회자 보니까 먼저는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한다. 믿으십니까? 아, 안 넘어오시네. 다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은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래야 돼 라는 틀 속에 자꾸 예수님을 밀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알다시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을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오병 이하의 표적입니다. 그 배경을 6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따랐냐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다시 말하면 병자들을 낫게 하셨다는 거죠. 이야, 신기한 마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 식사 때, 밥 때를 놓치게 되었죠.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또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는 그러한 기적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을 따랐다니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니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의 얽맹인 것과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메시아구나 라고 여겼다는 거죠.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라는 그 냉장고의 틀 속에 예수님을 밀어넣고 있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아니다, 나는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틀 속에 집어넣으려 했냐면 오늘 15조 말씀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억지로 붙잡아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분,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는 분,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여겼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여기시는지요?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따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예수님을 밀어넣어서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분으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리의 열심은 단지 자신들의 만족과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따랐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고 열심히 찾았어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필요를 채워줄 분으로 찾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시는데 꼭 필요한 분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사실 먹고사는 문제는 중요하죠. 저희 집 아이들이 가끔 토요일 오후가 되면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옵니다. 엄마, 내일 교회 점심 뭐야? 메뉴가 뭐야? 라고 물어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 정도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궁금하시죠? 오늘 점심 메뉴는 미역국입니다. 제가 오늘 구역장기 여쭤봤더니 미역국이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먹고사는 문제, 병고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이런 어리석한 생각을 갖고 있던 무리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데요. 2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양식은 두 가지가 있네요. 첫째는 어떤 양식이죠? 썩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썩을 양식에 머물러 있지 않으신지요? 혹시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사셨습니까? 부지런히 사셨습니까?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그런데 그 부지런함과 치열함이 혹시 썩을 양식을 쫓아가는데 부지런함과 치열함으로 사시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양식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그것이 전부인지 알았어요. 그 양식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쫓아다니지 말라,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썩을 양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를 어떤 양식을 쫓아다녀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쫓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양식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양식을 먹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거죠.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는 거죠. 영원한 양식을 먹는 순간 우리 세상 사는데 아둥바둥거리며 발버둥치며 살아가지 않는 거죠.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썩을 양식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을 쫓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만이 내 인생의 답이다. 아멘? 처음부터 시작. 예수만이 내 인생의 답이다. 이게 영원한 생명에 담긴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나를 다른 얘기에 소개할 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소개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나에 대해서 나의 지인, 친구가 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죠. 이런 거죠. 옆에 있는 분이 나에 대해서 김준호 목사님은 이런 분이시고 김준호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경험이 있고 그렇습니다라고 소개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하고요.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있으면 방문할 때 조금 힘들어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처음 오시면 이 사람 저 사장님이 오셔서 잘 오셨다고 인사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 사세요? 예전에 어디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아이들 몇 명이 이렇게 물어보려고요. 그러면 대화하면 다 말씀하시죠. 대답해 주시는데 그러면 조금 있으면 다른 분이 오셔서 반갑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물어와? 어디서 오셨어요? 뭐라도 오셨어요? 나이는 어떻게 해서 물어봐. 또 다른 사람 오셔서 또 인사하고 또 물어봐. 그러면 처음 오신 분이 한 발 또 하고 한 발 또 하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성도가 여러분, 혹시 처음 오시는 분이 계시면 오셔서 인사는 다 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 하지만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에게 물어보면 될까요? 저에게 물어보셔야죠. 그럼 제가 대답 하나 봐라 그래요. 생활적 팀장에 여쭤보시든지 하셔가지고 그분에게 봐도 안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첫 번째 나를 소개하는 방법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인이 나에 대해 소개해 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이 직접 나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두 번째겠죠. 나 자신 스스로가 나에 대해 소개할 때 또 분명하게 소개할 수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매셔러 냉장고에 집어넣으려는 무리들을 향해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오늘 말씀 핵심 구절이죠. 3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핵심 단어는 생명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배고프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열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미래에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정기적금을 들었어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그 액수가 정해지잖아요. 아, 이만큼 받겠지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유익한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에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거꾸로 와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가 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원리를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맨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십니까? 성경에는요. 우리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나쁜 일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애매한 일이 있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좋은 일이 있는지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돼 있으니까요. 믿으십니까? 오늘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생각에 거꾸로 돌아와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마지막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세상 속에 아등바등거리며 세상의 부와 명의를 쫓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어리석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품은 성도에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아까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자기들이 생각하는 냉장고 틀 속에 예수님을 밀어넣으려는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여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무리들이 예수님 곁을 다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세요.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 사당 사람들처럼, 무리들처럼 너희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떠날 것이냐라고 묻고 있죠.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6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이 고백이 마태문 16장 16절에 오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대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백성은 세상을 쫓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양식을 알아가시는 예수님을 쫓을 것인지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세상 것을 쫓아가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결단해야 될 모습은 우리는 과연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떡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인 줄 믿고,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욱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지휘의 이름으로 치관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세상에서 먹을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영적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포하고 외치는데, 오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병자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삶의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과연 저도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들에게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 속에 정말 영적인 생명이 이어져서 영원히 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진정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간 저는 한국에서 갑작스럽게 슬픔의 소식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대학원 시절에 제가 지도교수를 섬겼던, 제가 조교할 때 지도를 섬겼던 교수님이 갑작스럽게 소천하셨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 정장복 교수님이시고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국신학교에서 설교 항목을, 강목을 가장 먼저 개선하시고 가르셨던 그런 분이시죠. 저의 은사십니다. 저로서는 늘, 섬겨를 전공한 저로서는 늘 하늘같은 분이셨고, 강의 시간마다 긴장감과 부담감을 가지면서 수업에 참여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가르셨던 내용이 있어요. 비춰주시면 성원, 운반, 일령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설교자다. 이렇게 해달라고 유언처럼 이렇게 늘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유언처럼 이렇게 하셨어요.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목회할 때 부지불식간에 어느 순간 그 교회 주일날 찾아가서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일어났지 않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교수님이 찾아오셔서 제대로 설교하고 있나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설교자는 단지 온전히 말씀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생명을 심어주는 역할이 설교자의 사명이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제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쓴 거 아니죠. 오늘 저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서워졌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인생의 틀에 냉장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틀 속에 예수님을 계속 밀어넣으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몸부림이 좀 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고집, 나의 취장,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 대신,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만 바라보면서 늘 소망과 인내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오늘의 생명을 찬양에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원한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매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신을 반박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려 삼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어두운 눈으로 너를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사랑의 신을 맺고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 빛을 향하고 주만 바라 얼진만이 상의 불 하나님 사랑의 문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네 하나님 입장만 뒤로서 언제나 너의 이름이 우리 주님 어두운 몸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지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두운 몸에 깊은 빛을 향하고 주만 바라 얼진만 주만 바라 얼진만 주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만이 참된 생명 되시고 예수만이 참된 소망이 되시고 예수만이 참된 구원이 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우리 영생이 오직 예수께만 있는지 믿고 고백하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 알려주옵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예수의 말씀에 낙심하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사람들 혹시 우리 모습 가운데서도 세상을 쫓아가며 세상의 것들을 이루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있지는 않았었는지요 오늘 부끄러운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히 예수만이 내 삶의 구원주 되심을 믿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따르며 나가기로 결단하게 알려주시고 오늘 우리 영래의 성도들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 가운데 지치고 힘든 심령들에게 예수가 생명임을 듣게 알려주시고 삶의 위로와 소망을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